네, 이제 그만요. 네, 이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의 게임이다. 역시 대단해요. 이런 처리 능력은 김연경 따라올 수 없죠. 열정입니다, 열정. 얼마나, 얼마나 멋있어요. 저 소식...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... 오케이, 음악! 하나, 둘, 셋! 와우! 자, 그러면! 오케이! 하나, 둘, 셋! 그 춤추는 애 있잖아요. 네. 그치? 둘 다. 둘 다. 둘 다. 둘 다. 둘 다.